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ChatGPT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ChatGPT가 지난번에 부가기능이 지금 통합이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왔는데 이전에는 뭐였죠? 여기에 보면 4하고 여기 가면 브라우징, 데이터 어널리시스, 달리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GPT4에 이미 통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 달리하고 브라우징하고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함께 GPT4에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따로 선택할 필요 없고 여기 하나의 창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GPT 안에서 ChatGPT에서 했습니다. 지금 SAT 데이터를 올리고요. 올리고 자 이 데이터를 의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국어로 답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이 데이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코드를 생성하고 벌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네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이 ChatGPT 창에서 그죠? 이렇게 데이터를 읽고 해석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파일을 업로드 해 가지고 파일을 업로드 해서 자 우리 이제 학과 야유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야유의 사진을 올려서 이 사진을 이 사진을 디즈니 디즈니 만화 형식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창에서 하나의 창에서 그죠? 데이터도 분석하고 이미지도 우리가 다 알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다시 그리고 그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좀 중간에 오류가 나서 제가 다시 좀 했는데 아무튼 이 사진을 이 사진을 이 사진을 어떻든 디즈니 만화 캐릭터 스럽게 디즈니 만화 스럽게 바꿔주는 이런 것도 지금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음 제가 그 근로기준법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받아서 근로기준법 PDF죠. PDF를 올려서 올려서 어 이 PDF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이 첨부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책권 임금책권 의 소멸 시효 기간은 어 언제까지 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PDF 에다가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주는데 지금 약간 불안정한 것 같아요. 해보니까 네 불안정해요. 봅시다.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음 지금 제가 시스템 그 밤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낮에는 이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도 데이터 분석하고 데이터 어 그 다음에 뭐 이 그림 그림 생성 그 다음에 어 텍스트 분석 검색 이게 다 이제 여기 안에서 통합이 돼 가지고 다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이게 다 됐는데 지금 트라픽이 사용자가 많아서 그런지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오류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통합이 돼서 요 한 채집 bt 어 에서 지금 다 통합이 돼서 작동을 한다 라는 정도만 일단 어 확인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유료 가입을 하셨다 하셨다면 한번 여러분도 이거 제가 드린 어 예제를 가지고 한번씩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채집 bt 로 가서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익스플로어 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플로어 그래서 익스플로어 에 가시면 익스플로어 에 가셔 가지고 보시면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create a gpt 여러분들 gpt 를 만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gpt 채집 bt 자체는 누가 만들었어요 오픈 ai 가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이 gpt 가 이 gpt 가 있단 말이에요 gpt 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만의 gpt 를 만들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이걸 활용해서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관심 데이터를 넣으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에 뭐 심리 상담을 위한 책봇을 만들 수도 있고 노동법과 관련된 책봇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여기에 뭐 범죄 수사를 위한 규정을 가지고 책봇을 만들 수도 있고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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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과 관련된 챗봇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지 쉽게 이러한 여러분들만의 챗봇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이걸 만들 때 여러분들 전혀 기술이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만든 거거든요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삭제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제 개인 노무 상담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가서 여기서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제가 GPT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는 여러 개를 만들어 봤어요 이미 그래서 한국어를 입력하면 스피치용 스피치용, 퍼블릭 스피킹을 위한 영어로 변환해주는 번역가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을 해주는 멘토 그 다음에 특허를 만들어 주는 별리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러면은 제가 별리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딱 좀 전에 보시면 여기서 create a GPT죠 그래서 노무 상담을 해주는 노무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일단 그걸로 기준법을 하나 올리고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법을 기준으로 노무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첨부한 근로 기준법을 기초로 노무 상담을 하는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GPT한테 제가 데이터와 데이터와 프롬프트를 같이 보내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 챗봇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과거에는 이런 챗봇을 만드는 게 다 돈 주고 만들었어요 돈 주고 맞죠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코딩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근로 기준법을 기초로 이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주는 챗봇을 그냥 자동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라고 말할 만하죠 그죠 결국은 이제 이걸 쓰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고 잘 쓰는 사람들이 혁신을 해 가는 겁니다 개발자가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일을 제공하고 여러분들 관련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뭔가 이렇게 회사 내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과 관련된 챗봇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죠 저는 뭐 근로 기준법 예를 들었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제 그 명령을 내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 EGPT는 자 노무사처럼 액팅할 것이다 행동할 것이다 그죠 한국의 근로 기준법을 기초로 그죠 조언을 해주는 해석해 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 GPT 빌드가 이 챗봇의 이름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름도 만들어 주고 이 로고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러면 이제 됐어요 됐고 여기 이제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컨피귀로 가서 이제 여기에 이름을 저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AI 노무사 뭐 이렇게 저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고 설명은 뭐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노무상담을 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고 그죠 거기다가 뭐죠 뭐 여기다가 이제 시작 질문을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한글 질문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여기 뜨죠 그죠 이거 보시면 여기 이게 여기 뜬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이게 그죠 이게 그래서 요거를 뭐 하나씩 제가 쳐 보겠습니다 쳐 볼게요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근무시간을 의미로 변경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인 거죠 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그죠 가독성 있게 초과 근무 규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예제를 사용자들한테 예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고급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액은 얼마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노무상담 중에서도 지리의 빈도가 높은 질문들을 이렇게 스타트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gpt가 사용할 knowledge는 지식은 이 근로기준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gpt는 웹브라우징도 해주고 그림도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코드 인터프리트는 안 했네요 그죠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액션을 추가할 수 있는데 뭐 이건 나중에 액션을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사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만들어졌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세이브에 가시면 이 퍼블릭이 있어요 퍼블릭이 그러면 이거를 퍼블릭으로 내가 공개를 컨펌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만든 AI 노무사가 AI 노무사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돼요 네 그러면 제가 만든 이 AI 노무사를 어 접근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뭐 크레딧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돈을 주고 유료로 이 챗봇을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챗봇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챗봇을 빨리 좋은 챗봇을 만들어가지고 유용하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유용하다 싶은 챗봇을 만들어가지고 마켓에 올리면 그죠 GPT 마켓에 올리면 그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AI 노무사 실행하면 여기 보면 메세지 AI 노무사 이렇게 됐죠 AI 노무사한테 메세지를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제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과 근무 규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면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은 초과 근무 규정을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야간에 사용자가 많아서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잘 됐거든요. 잘 됐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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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